이번 무대는 스페셜 무대입니다. 좋아. 인생 한 번 먹들어지게 그려보려 했더니 누가 자꾸 코를 빠뜨려 어떻게 생긴 몸이냐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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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라 또 날이 여기저기 그려놓고 정신 쉬며 가려 했더니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 안주를 쌓아 출려보려 했더니 네가 뭔데 단 꿈을 깨는 거냐 깜냥도 안 되는 놈 호이 호이 저기 가라 왠시 toc 보기 시き늘 인생 한 번 머끄러지게 그려보려 했겠니 인생 한 번 머끄러지게 그려보려 했겠니 누가 자꾸 코를 빠트려 어떻게 생긴 놈이냐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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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리 가거라 꽃나비 여기저기 그려놓고 정신을 가려 했더니 바람 안정 구름 안정 안줄 삼아 출려보려 했더니 네가 뭔데 단 꿈을 깨우는 거냐 김치님… 아… 아… 깜냥도 안 되는 너 워이 워이 처리 가거라 꽃나비 여기저기 그려놓고 정신을 가려 했더니 바람 한 점, 구름 한 점, 안주를 상어 취해보려 했더니 네가 뭔데 당꿈을 깨우는 거냐 깜냥도 안 되는 놈 호이호이 저리 가거라 호이호이 저리 가거라 호이호이 저리 가거라 호이호이 저리 가거라 호이!